오늘 영화계 소식 개봉작 OTT 우리 세 가지 중에 보통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소화하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요 2주의 뉴스 한 가지 하고요 OTT 신장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쯤에 칸영화제 초청작들이 발표가 됐어요 다 시즌이구나 그렇죠 5월 1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항상 칸영화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는 기자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은 3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배지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거기는 또 뭔가 이렇게 최고의 영화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참가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과거에 연속 몇 년 이상 칸에 방문해서 이 영화제를 취재한 적이 있어야 되고 매체가 그리고 그게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매체가 심지어 몇 부 팔리는 것까지 요즘 써야 한다는데 아 그 정도인가요? 예예 그리고 당시 이제 웅디가 칸영화제 갔을 때랑 또 바뀐 게 뭐냐면 예예 저희는 그때 그 기사 같은 것들을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우편이 아니라 그렇겠죠 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칸영화제에 과연 한국 그 관객들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가 어느 부분에 진출했을까 매년 참 많이 궁금하죠 그렇죠 지난해는 한국 영화가 두 편이나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고 또 거기서 성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한국 영화는 칸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진출한 작품은 없고요 대신 이제 비경쟁 부분에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이라는 작품 비경쟁 어디? 주목할 만한 시선? 그냥 비경쟁 부분에 올라갔고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는 김창훈 신예 감독인데요 화란이라는 작품 올라갔고요 화란? 네 그리고 후에 발표가 됐는데 비평가 주간네요 이거 중요한 그렇죠 맞아요 유재선 감독의 잠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는 정유미 배우와 이성균 배우가 또 출연합니다 되게 궁금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경쟁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잖아요 워낙에 그거는 이제 상을 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칸영화제는 또 의도적으로 경쟁 부분을 좀 띄우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일단 리메일의 극장에서 갈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레드카페 깔고 행사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들이 관심을 못 봤는데 오히려 그 외의 부분들에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심지어 그 마켓에서 그 영화 사고파시는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영에서도 정말 좋은 작품들 너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 부분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뉴스들에서는 이제 한국 영화 위기도 있고 지금 극장에서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아 정말 네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저는 굳이 뭐 경쟁 부분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언급한 작품들만으로도 한국 영화가 진출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평가 주관은 중요해요 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평가 주관에 이제 잠이라는 작품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편 영화예요? 장편 영화예요 장편이요? 장편 영화고요 유재선 감독이 누구냐면 봉준호 감독의 스텝 출신이에요 맞아요 조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이 잠이라는 거는 극 중에 나오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공포영화 같기도 하지만 아 좋아 네 근데 끝에 가면 또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 지금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작품 궁금하다 궁금하다 네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봉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결국 우리나라 지금 한국 영화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네 네 결국 한국 영화를 구원하는 건 그런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류의 영화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가 잘 안 되는 그 부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극장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극장 상영료가 올리면서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의 기대치로 충족할 만한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최근에 나오는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팬데믹 이전에 기획됐거나 팬데믹 당시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지금 관객의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해 가야지만 또 한국 영화도 신뢰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경쟁 부분에 올라가진 않고 다른 영화 비경쟁 부분이라든지 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한국 영화가 올라갔는데 한국 영화 배우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일종의 기록안이 기록을 세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거미집에 송강호 배우가 출연을 했잖아요 예 김지윤 감독 신작이죠 맞아요 이 거미집이라는 작품이 주인공이 이제 김 감독이에요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예 영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결말을 바꾸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잖아요 배우들은 아니 다 찍어놨는데 왜 이걸 다시 찍어 혼란스러워요 거기다가 또 검열 당국에서는 이거 좀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197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그다 보니까 그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을 담은 작품이 거미집이거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김 감독이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강호 배우 이게 아마 김기영 배우 김기영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아 이거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우라도 그렇죠 맞아요 송강호 씨가 살을 좀 찌우면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칸영화제에는 단골이잖아요 이번이 여덟 번째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정모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 김기영 감독? 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워낙에 한국 영화 좋아하시고 또 깊이 아시는 분들은 김기영 감독의 영화라고 한다면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뭐 환여라는 작품, 충여라는 작품 제목부터 야 제목이 육식동물이야? 그러니까 다 환희 씨를 주셨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화란이라는 작품이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품에는 송중기 배우가 또 출연하는데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고요 송중기 배우는 또 자신이 출연한 영화로는 처음 칸영화제에 가게 됐어요 아 이번에 이걸로 까네까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화란이라는 작품은 메이저에서 만든 작품은 아니거든요 송중기 배우가 딱 보고 아 이 시나리오 너무 좋다 이 영화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연규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조직 세계에 있는데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보스를 만나게 됐는데 송중기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이 중간보스와 만나서 빠져나오려고는 하는데 과연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방금 뭐 약간 쫓인 거예요 지금? 아 네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적이었나요? 효과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비웃는 듯한 눈빛이신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내용들 중에 거미집이 제일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재용 감독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또 칸 영화제라고 하는 건 보통 한국 영화가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 작품 경쟁 부분에는 또 뭐가 올라갔냐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쟁 부분 중에 딱 하나만 주목드리고 싶은 거는 고레다이로카즈 감독이 몬스터로 경쟁 부분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최근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그 유작이 또 바로 몬스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경쟁 부분에 올라간 작품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OTT 하신다고 하셨네요 네 OTT 신작인데요 오늘 또 오프닝에서 또 저의 감시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냥 좋은 영화는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닐까요 잠깐만요 뭔가 이렇게 제가 딱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오세요 전혀 이렇게 막 받아주시지 않으시네요 오프닝에 썼잖아요 오프닝까지 썼는데 왜 헌왕웅 평론가의 총에 감탄하며 오늘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초기에 감탄하며 그러면 우리 또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작 2주의 OTT 신작으로 테트리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영화도 영화지만 일단 테트리스를 처음에 신작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정말 여기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이거는 세대 차이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 알아요 네 맞아요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 다 알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테트리스가 나온 이래 공식적으로 발매가 된 이래요 1억 4천만 장이 팔렸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인기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기 있는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테트리스가 이제 사과 플러스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딱 봤는데 저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전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약간 기대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랄까? 그런 거는 그냥 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슨이 어렸을 때 치고받고 투닥거리고 서로 사랑하다가 맞아요 헤어여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일까? 그렇죠 이런 거를 상상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IT 초기 거인들의 모습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걸 상상하고 봤다가 막상 보게 되는 건 이거 첩보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잘 만든 007무비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테트리스를 개발한 사람이 알렉세이 파즈노프라고 그 당시에 이제 84년 당시에 소비에트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게임을 가벼운 게임을 이제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고 해서 그 소비에트 과학원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 게임 한번 해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그 비 원래 소프트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렇죠 취미로 하셨죠 취미로 게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만든 게임 다른 사람도 좋아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아니 너무 재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게임만 하다가 재밌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을 해야지 복제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련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방국가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테런 에저튼이 연기하는 행크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행크라는 인물은 컴퓨터 게임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박람회에 갔다가 자기 게임을 이제 막 소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바둑 게임이었죠 그렇죠 도대체 그럼 사람들은 무슨 게임에 관심이냐? 딱 갔더니 테트리스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해봤더니 그럼 내가 이 게임을 가지고 한번 닌텐도와 협상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닌텐도에 갔죠 그랬더니 이거 저작권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저작권이 어디 있을까? 알아봤더니 소련인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우리 소련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소련으로 갔는데 소련에서는 이게 서방에 자신들의 게임이 나갔다가는 뭔가 정보 유출이 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위험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소련 과학원에 있는 인물 중에 그럼 이 게임 제작권을 내가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 해결이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저작권과 관련한 일련의 첩보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이 테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볼거리도 있고 생각해 볼 만한 보도 많고 그렇죠 무엇보다 재미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편집도 마찬가지고 또 이야기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테라니스 같은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네 맞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배우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킹스맨, 에그시 그때보다 지금 훨씬 멋있어요 맞아요 연기도 훨씬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킹스맨 당시 나왔을 때 정말 우리에겐 신예였고 그렇죠 또 거기서는 천방지축 같은 모습이 있고 그러다가 신사로 커가는 모습이었는데 테트리스에서의 테런 에저튼 같은 경우는 80년대이니까 그 시대의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모야 당연히 메이크업하는 분들이 많이 바꿔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게임을 저작권을 가져와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연기를 좀 선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이라는 말의 어떤 가치, 무게가 혹은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가벼웠던 그렇죠 그런 시절의 이야기기도 하고 특히 소련은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소련 내에서야 이제 게임이 막 퍼져나갔지만 외국까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게 그 소련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에 구미가 생긴 그렇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헌터라고 이제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뭐 해외 판매용 저작권을 가져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하면서 이야기가 혼탁해지는 건데 맞아요 결국 테러네저튼이 연기하는 주인공이 소련에 가서 이 상황을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저작권을 따오기까지 맞아요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데 저는 참 그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그 상황이 페레스트로이카 이제 막 발표하고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고 소련이 이제 막 망가져가는 방개 직전의 모습인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군상 있잖아요 끝까지 이 마지막 국가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어차피 친모라는 매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남의 돈을 뜯어내려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약간 우리나라 예전의 친일파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맞아요 그 와중에 또 자기 이익을 최대한 정의로운 안에서 최대한 정의로운 선 안에서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주인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위약스럽지도 않고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 잘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알렉세이 파지노프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전혀 못 받고 있다가 96년 84년에 개발했는데 96년이 되어서야 극중에 이제 테런 에저튼이 연기한 행크라는 인물하고 후에 테트리스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작권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쵸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정의로운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역할을 국중에 이제 행크라는 인물이 해냈던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정말로 소련의 안기부 같은 쪽에서 KGB죠 거기서 계속 위협을 당하는 상황 또 가족은 빨리 돌아와라 가족도 일본에 있는데 일본 내에 있는 소련 대사관 쪽에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알렉세이 주인공 테트리스 개발자의 이득을 좀 어떻게든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또 이 영화의 중요한 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의리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게 될 때 즐기게 되는 그 쾌감과 흥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한 곱하기 천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영화라서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세론 에저튼이 연기하는 주인공이 소련에서 왜 이 저작권 문제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간을 박으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담당자 높은 사람한테 위대한 나라 아니었냐 라는 맥락에 질문을 하잖아요 화내면서 근데 그거를 도충하고 있던 KGB 직원이랑 그거를 방금 눈앞에서 들은 고위관료랑 네 관료 둘 다 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난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좋았어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에 소련에 근무하던 사람들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위대한 망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술과 문화의 나라였는데 사실 자본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또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리 온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엔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도 이제 망가져가고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콕 집어준 어떤 대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빵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가 위대해 그렇죠 하면서 빵 터지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있잖아요 냉소적으로 웃긴 웃는데 속으로 움직인 거야 그렇죠 그래 우리가 원래는 위대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쓰레기가 됐구나 그렇죠 근데 이 행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움직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나라로서도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실제로 실제 인물 있잖아요 알렉세이 파지노프라든지 또 이 행크에게 보여줬대요 딱 보면서 우리가 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당시 소련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뉘앙스는 잘 살아있네 좋아 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대요 멋진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이에요 이 노래가 나올 때 이제 그 국중에 알렉세이와 행크가 소련을 탈출하려는 자동차 추격신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구체적인 얘기하지만 아 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연출이 이 영화의 스포일러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아서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연출했는지는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좋았죠 네 근데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인물들이 많이 다른데? 뉘앙스는 같은데? 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은 정말 반영이 됐건 했던 부분이 자동차 추격전이에요 정말요? 네 그럴 정도로 긴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007이라니까 그렇죠 실어가 007이었던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테트리스는 과연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도 있고 이 알렉세이 주인공 인물도 굉장히 소련 내에서 유능하지만 저작권도 못 받고 굉장히 또 이 부모님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처음 기획이 됐을 때는 3부작으로 가는 걸로 했었어요 이걸 3부작으로? 네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3부작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또 중국에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면 중국 투자는 빠졌나요? 중국 투자도 빠졌고 기획 자체가 지금처럼 한편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게임 영화가 항상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 늘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우들도 그렇고 실제로 투자하는 쪽도 그렇고 투자는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OTT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다면 테트리스를 다시 출발해도 되겠다고 한 건데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도 서방에서는 이미 게임이 워낙에 인기 끌면서 이 세계 자체가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플랫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작품은 크게 살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OTT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었구나 우리가 게임 영화 하면 늘 그냥 망하는 좋지 않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세계 최고 흥행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작품들이 다 게임 영화예요 슈퍼마리오도 그렇고 그리고 던전앤드래곤도 그렇고 시대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